여러분들 쉽지 않나요? 주인의 말씀이 있기에 주인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더 뜨겁게 박수치면서 사장하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꽂히시느라 주인의 말씀을 영원해 주십시오. 우린 말을 못 보신 시들과 주인의 말씀을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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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주인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받으니 주의 말씀을 흥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내리라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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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능력을 보게 내리라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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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사랑은 영원해 주의 사랑은 영원해 주의 사랑은 영원해 주의 사랑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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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사랑은 영원해 주의 사랑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slips dil 신간듯 반성은 없거나 신간듯 반성은 없거나 신간듯 반성은 없거나 차에 넘기 아까는 시기를 역시 역시 응원의 가사 역시 싫어하시고 신실하시지 신간듯 반성은 없거나 반성 반성 예수의 반성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반성 예수의 반성 예수의 반성 신간듯 반성은 없거나 실으킬 신간듯 반성은 없거나 신간듯 반성은 없거나 사냥박기 사냥박기 아까' 그 시기를 시니 만세완성, 예수의 환성 만세완성, 예수의 환성 만세완성, 예수의 환성 주님 같은 환성의 맘도다 주님 같은 환성은 없거나 천연과 감각시키는 사연감기, 감각시키는 만세완성, 예수의 환성 만세완성, 예수의 환성 신신하시고 신신하신 주 주님 같은 환성은 없거나 만세완성, 예수의 환성 만세완성, 예수의 환성 만세완성, 예수의 환성 만세완성, 예수의 환성 신신하신 주님 같은 환성을 없거나 만세완성, 예수의 환성